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케일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열린 순창부터 보겠습니다.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2살부터 6살 사이 아동에게 한 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 행복수당을 이달부터는 7살부터 17살까지 넓혀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추가 지급 대상은 두 자녀 이상이거나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순창 지역 2살부터 17살 사이 아동과 청소년 2,590여 명 가운데 65%가량인 1,7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확보한 예산이 64억 원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50%인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저조한 사업 진행 실적 때문에 등급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신문입니다. 지난군 의회가 지방의료원 경영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군 의회는 지방의료원이 자치단체 출연금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적차폭 증가로 지자체의 부담만 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경영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조성한 공원 햇들마루가 부실한 관리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부안군이 햇들마루를 조성한 지 2년이 됐는데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을 이유로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햇들마루 공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실한 관리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부안군 햇들마루 상황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안 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편집구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안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햇들마루가 어떤 곳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햇들마루는 부안군이 군민과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지난 2021년 문을 연 부안군 대표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 농구장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간이 무대, 천을 따라 걷는 길, 다양한 수생식물이 사는 수변 공간 등 여러 시설이 들어있는 곳이어서 많은 군민, 특히 부안읍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햇들마루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운천과 그 건너편 부안자연마당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4만여 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느라 많은 농지를 매입했고 또 다양한 시설 조성을 하면서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안군은 이곳을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까지 승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었어야 할 햇들마루인데 부실한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는 어떤 겁니까? 원래 논이었던 공간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책로는 야자매트를 깔고 보도블럭을 설치했음에도 곳곳이 움푹 패여서 손질이 필요한 곳들이 눈에 띕니다. 항상 물이 고여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을 적시는 곳도 있습니다. 햇들마루는 공원을 가로지르는 신운천의 물을 펌프로 퍼올리고 자연정화를 거쳐 물을 받아두는 수변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물을 자연적으로 정화한다는 수질정화시설은 얼마나 오래 가동하지 않고 또 관리가 안 됐는지 완전히 풀밭 신세가 됐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 하는 시설인지 전혀 알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적지 않은 수목이 죽거나 또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고 산책로 주변에 재초가 부실한 경우 등 곳곳에서 세심한 관리가 되지 못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안군에서 지금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공원 내 산책로 개선이나 식생환경 개선 등의 이름으로 완공 후 2년 만에 공원 곳곳을 다시 파헤치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전체적으로 깔렸던 야자매트를 모두 걷어내고 새로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매트를 까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산책로 개설에 5억여 원, 식생관리사업에 3억여 원 등 올해만 해뜰마루 시설 개선 사업에 3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대형 주차장 조성에도 별도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간을 불과 2년 만에 막대한 예산을 다시 들여가며 시설을 개선하고 식생을 다시 가꾸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안군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과 설계를 세우지 못한 탓에 발생한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요. 대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우선순위도 좀 있어야겠습니다.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시설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부터 점검을 받은 뒤에 체계적인 추진이 뒤따라야 합니다. 막연한 사업 계획만 내놓고 그럴듯한 조감도 한 장만 덜렁 보여주고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은 삼가야 합니다.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무턱대고 공모사업부터 진행하고 이용자보다는 행정 절차와 공사가 중심이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와 같이 들어간 만큼의 돈값도 못하고 계속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원과의 연계성을 좀 고민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면 더 좋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햇들마루가 도심 속 휴식 공간이자 부안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거듭낼 수 있도록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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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